안녕하세요 한림예고 실용음악과 의정고등학교 3학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헬로 가이즈. 저는 고등래퍼의 지원차 왔습니다. 지원 동기는 4극받기 원해서 보여주고 싶었죠. 저를 좀 더 알리려고 나왔어요. 불러줄게 받아 접어도 way to be 성공 on artists 내 가족 내 homies I got the band in 악성 지켜 음악은 내게 맡을 다와 같은 존재니 주행공인 나는 공공연승 난 영해 팔자 영원히 점개지 get down 화 난 모레도 텔러 이퍼버러비 대입의 생동 개인기 해야 돼요. 킬러그래요. 넌 내 상척살처럼 쏠요. 최민식 느그 서장 남천동 살재. 비트 원 밀당은 하는 낙지 팝 밀당은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한국에서 제가 제일 잘합니다. 우승까지 다 이길 수 있어요. 제가 최고가 되는 거죠. 1등 해야죠. 이 갈고 왔습니다. 자신이 있어요. 저는 원래 스웩 너흰 그냥 레이백 따라붙어 전부 저기 기완집 자제완 달라서 누구보단 성실래 보여줘요 해 리빙인 인도 빅 프리 만들지 꿈에서 깰 때 오지 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배워 존경하는 래퍼들 처럼 나도 언젠간 되고 파 음악성이란 껏대기 속 칠 속 없는 쪽 깨거리는 루비하게 누비는 게 이도 없어 애매한 말을 놓아서 니가 아는 소리들은 배워받아 긴이죠. 자리에 비해